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보고 왔습니다 오늘 개봉했어요 방금 보고 왔습니다 진짜 오늘 수요일이죠 10월 25일 5시에 보고 왔습니다 5시에 메가박스 아트모스 관 송도 mx 관의 아트모스 사운드 아무튼 뭐 좋은건가 봐 아니 특별관으로 보려고 본건 아니고 시간대가 딱 5시 가 그거 밖에 없어서 아무튼 거기서 보고 왔고 보자마자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바로 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조금 이제 기대를 받았던게 미야자키 하야오 미야자키 하야오 가 만든 거라서 좀 많은 분들 기대를 하고 계셨고 미야자키 하야오는 뭐 다들 알고 계셔 워낙 유명한 뭐 생가치로 행방불명 하울의 움직이는 성 뭐 토토로 바람의 계곡 나오시카 엄청나게 많은 또 애니메이션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시 않아요 예 월영궁주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포뇨도 있죠 포뇨 마녀베다 무키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무튼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가지고 이분이 오랜만에 본인이 직접 이제 감독을 하고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일본에는 좀 일찍 개봉을 했는데 한국은 이제 오늘 개봉했습니다 내용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십니다 어린 아이가 있는데 어린 그 소년이 있는데 화재로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몇 년 후에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새 엄마가 있어 거기서 지내게 되는데 엄마에 대한 그리움도 있고 그래서 좀 환경적으로 좀 많은 것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애도 조금 이제 뭔가 심적으로 쉽지 않겠죠 그러다가 집에 이상한 외가리가 한 발 있어요 외가리가 있어 새 그러니까 이 포스터를 보면은 외가리 포스터잖아요 이 외가리가 있어요 이 외가리 새끼가 좀 이상해 외가리가 좀 이상해 그러다가 갑자기 얘가 자꾸 엄마 흉내를 내고 막 그러다가 내는 엄마 살아있다 갑자기 그러는 거야 외가리가 사람 말도 할 줄 알아요 외가리 새끼가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러다가 이제 새엄마가 있잖아 새엄마가 아이를 가졌어요 자기 배다른 동생이죠 아이를 가진 임신한 엄마인데 새엄마인데 새엄마가 갑자기 사라졌어 실종돼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옆에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금 옆에 이상한 탑이 하나 있어요 약간 좀 신비로운 탑이 하나 있는데 외가리가 거기서 막 살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추측하기로는 글로 들어간 것 같아 새엄마가 새엄마가 글로 사라진 것 같아 그래서 새엄마를 구하기 위해 그 외가리가 이제 있는 신비의 탑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지는 모험입니다 이게 대략적인 줄거리 여기까지가 이제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가 난해하다고? 난해하지 않아요 줄거리는 그냥 쉬워 그러니까 엄마를 잃은 소년이 아빠를 따라서 낯선 환경에 들어갔는데 거기 새엄마가 임신을 한 새엄마가 실종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엄마를 찾기 위해 사람의 말을 쓰는 외가리의 어떤 안내를 받았다 안내를 받는 건 좀 그렇고 외가리가 좀 적대적이거든 처음엔 그래서 그 외가리를 따라서 그 집 옆에 있는 신비한 탑으로 들어간다 거기서 새로운 세상과 함께 이제 모험을 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어떻냐고 생각해 이제 물으신다면 일단 그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던 지브리 스튜디오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당황할 수 있다 굉장히 당황할 수 있고요 제가 이제 보고 나와서 느낀 점은 작화는 아름다워요 요즘에 워낙 애니메이션들이 3D가 많고 화려하고 이런 게 많잖아 요런 좀 느낌의 그림이 가져다주는 또 이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그림체는 뭐 말할 거 없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그림이에요 예쁘게 나오고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기대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굉장히 난해할 수 있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울 수 있다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뭐라는 거야? 뭔 소리야? 약간 이런 느낌 들 수 있어요 뭐야 이게? 무슨 뭐 애니메이션이 있다고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가볍게 보려고 생각한다면 전혀 가볍지 않다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 전체 관람가인데 어린아이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다? 저 이거는 비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어린이들도 뭐 좋아할 만해? 그냥 뭐 새들 많이 나오고 그냥 동화 같고 막 이러니까 우화 같고 그건 우화? 약간 내가 보면 우화 같아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면 또 재밌을 수 있는데 뭔가 이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걸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완전 어린이들 유아들은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생가치로의 행방불병을 생각하신다면 전혀 달라 지금까지의 지브리의 어떤 애니메이션과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우화적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그냥 받아들여도 되는데 굉장히 우화적이고 은유적이에요 뭔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친절합니다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그 와라와란가? 와라와라라는 애도 있어요 와라와라라는 귀여운 생명체가 있는데 걔네는 뭐냐면 얘네가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자기 몸집을 키워서 하늘로 날아가 그럼 걔가 이제 윗세계에서 여기는 아랫세계야 윗세계가 우리 현실 얘네가 탑을 타고 내려온게 아랫세계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 이 와라와라가 크면 하늘로 날아가서 윗세계에서 생명체로 태어나는거야 근데 그거를 펠리컨 새끼들이 먹어요 펠리컨이 막 먹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기 엄마가 이 세계에서는 불의 화신이야 불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불로 우아악 해가지고 펠리컨들을 쫓아내 그러니까 우리 시점에서 뭐야 펠리컨이 나쁜 놈들인 것 같잖아 나쁜 놈들인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자고 있다가 무슨 기척소리가 나서 잠깐 밖으로 나갔더니 펠리컨이 아까 불에 탄 펠리컨 한 마리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막 콜록콜록 거리고 있어 나쁜 놈이잖아 근데 가서 말해 그러니까 펠리컨도 나름 사정이 있는 거야 우리도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걔네를 먹지 않으면 우리도 죽는 거다 그걸 들었더니 주인공이 걔를 이제 묻어줘요 파묻어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뭔가 그 시점에 따라서 얘네들도 나쁜 놈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걔네 입장에서 가보면 나쁜 놈이 아니잖아 걔네도 먹고 살려고 그러는 거지 예를 들면 사자가 사슴 잡아먹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지 근데 그거를 두고 이제 뭔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제 떠올리는 힘이의 불은 무슨 의미냐고요 힘이가 불을 태우잖아 근데 저는 그거를 어디서 그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불을 태우니까 어떻게 돼요 펠리컨을 무찌르려고 그러니까 와리와리를 살리려고 펠리컨을 무찌르려고 불을 쏘잖아 근데 어떻게 돼 펠리컨도 불타지만 와리와리도 불타잖아 와라와라 와라와라도 불탄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공이 하지 말라고 하잖아 와라와라 불탄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약간 전쟁 전쟁의 어떤 그 안 좋은 면을 말하려고 하는 건가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려고 펠리컨을 쳐들어왔어 그래서 아이씨 막아야지 하고 우리도 맞서 싸웠어 그랬더니 우리도 피해가 있고 쟤네도 피해가 있네 알고 보니까 막으려고 했던 게 사실 와리와리도 다치네 나쁜 놈 물리치려고 했더니 우리도 둘 다 부딪혀 근데 나쁜 놈인 줄 알았던 펠리컨의 말을 들어보니까 사실 펠리컨도 사정이 있어 걔도 나름의 명분이 있어 와리와리를 먹을 수 밖에 없는 명분이 있어 약간 이런 느낌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그냥 보이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다 그래서 약간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설국열차 생각났어요 약간 설국열차도 우아적이잖아 되게 상징하는 뭐 얘 앞칸으로 갈수록 뭔가 상징하는 것들이 있잖아 내용은 전혀 다른데 뭔가 이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설국열차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왜 내가 느낀 게 이게 왜 좀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냐면은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설명이 되게 불친절해요 되게 불친절해서 어렵다고 느껴요 왜냐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 그냥 쭉 흘러가 근데 이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 주인공 남자 주인공 이름이 마이토? 마이토? 마니토 아니고 마이토 이 마이토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주인공의 시점에서 이제 보통 주인공의 위치에서 이 애니메이션을 볼 거 아니야 이 영화를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겠어? 뭔가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주인공도 궁금해서 같이 뭐 질문을 던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을 좀 해줘야 되잖아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제가 불친절하고 좀 난해하다고 느낀 게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는데 주인공은 그거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고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궁금한 걸 이 주인공도 궁금해해야 될 것 같은데 주인공은 마치 굉장히 여기가 익숙하다는 듯이 행동을 해버리니까 관객 입장에서는 뭐지 뭐지 이렇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뭐랄까요? 거리감이 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되게 우아적이고 약간 철학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 철학적인 것도 있어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근데 느낀 점은 뭐냐면 이 미야자키 하야우 감독님이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 한번 정리하는구나 인생을 약간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뭔가 정리하는 느낌 자신의 삶을 한번 정비한다 좀 요런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보고 느낀 점 그냥 저는 느낀 점을 말해줄게요 제 느낀 거는 그냥 윗세대가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디 뭐 몰라요 저도 윗세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현세대 혹은 이제 미래세대에게 좀 이렇게 자기 반성을 하는데 이제 뭔가 주인공은 그거를 아니요 저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제 나름의 방식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뭔가 진취적인 그런 모습 약간 이런 모습이 좀 보였어요 저는 그래서 제목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닌가 라고 저는 이제 좀 그래서 이 제목이 좀 거기에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 아 저는 주인공이 작가 본인이 아니라 주인공은 오히려 여기 이제 그 큰할아버지가 나오거든요 주인공은 큰할아버지의 시점에서 보이는 것 같고 그 큰할아버지가 말하는 것들을 이제 좀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할아버지의 시점이 미야자키아의 시점 같고 뭔가 그 아래 현재 세대들이 그 주인공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이제 생각을 했냐면 보고 나와서 느낌이 이 탑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단 말이야 거기서 펼쳐지는 세상이 과거 이 큰할아버지가 살았던 세계인 것 같은 느낌 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느낌은 그냥 과거에 큰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세계로 들어갔다 그 느낌이었어요 물론 거기 판타지야 판타지인데 거기서 은유하고 상징하는 것들이 그 세대들 우리 윗세대가 겪었던 그 시대로 들어가서 얘가 이제 거기서 느끼고 여러가지 것들을 막 하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큰할아버지랑 이제 이제 물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이제 살아가겠다 하면서 뭔가 탁 끝나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 큰할아버지가 이 세계를 이제 지탱하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지탱하냐면은 쌓는 게 있어 탑처럼 쌓는 돌을 줘요 탑처럼 쌓는 돌을 주는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쌓아서 이 세계를 이제 꾸려나가는 거야 이 할아버지는 젠과 같이 그 돌탑 쌓는 걸 알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세상을 꾸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 자기가 겪었던 거를 이제 전해주려고 하는 건데 현재 세대는 그 방식이 꼭 정답은 아니고 나는 나만의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 약간 요런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이거는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진짜 1부터 100까지 해석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철학적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미야자키아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더불어서 자기의 이야기를 큰할아버지에게 투영시키고 이 안에서 가상의 지하세계사 큰할아버지에게 투영시키고 자기가 원래 살고 싶었던 삶 혹은 후세대에게 미래세대들에게 하고 싶은 혹은 이렇으면 하는 거를 주인공에게 투영시켜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닌가 그러니까 약간 자기 반성 그리고 후회 이런 것들이 좀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아래세대들에게는 너희는 뭐 이렇게 내가 보기에 이거 만들면서 자기도 좀 떨쳐내버린 것 같아 뭐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를 좀 많이 사랑하나 봐 엄마랑 뭐 있어요? 엄마랑 뭐 엄마에 대한 그 어떤 게 되게 담겨있더라고 미야자키아의 자전적인 이야기라면 어머니에 대한 어떤 뭔가 그 그리움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나 봐 왜냐하면은 여기서 되게 마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막 엄마가 그 애니메이션상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듣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마지막에 좀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지만 내가 미야자키아야오의 개인사는 잘 모르거든? 근데 개인사적으로 이런 게 좀 있나 봐 예를 들면 뭐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 특별한 기억? 뭐 가정사에 뭐가 있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아버지가 전투기 공장했어? 실제로 여기 아버지가 공장을 해요 완전 자전적인 이야기네 그럼 맞네 이 안에 실제 아버지가 전투기 공장을 하거든 아 마이토의 배경이 실제 어릴 적 배경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그런가 보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 첫 번째 뭐 그림체 훌륭하고 음악도 좋고 미야자키아오 지브리기 때문에 그런 건 일단 디폴트로 깔고 간다 하지만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알던 지브리스튜디오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을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전혀 다른 애니메이션이다 세 번째 내용이 상징적인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우아적인 요소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은유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등장인물들이나 등장인물의 행동 그리고 여기 새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들이 전부 다 뭔가를 은유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다소 난해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가 뭐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든지 혹은 뭔가 이 주인공의 어떤 모험 이런 거에 초점이 있거나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쫄깃쫄깃한 그런 재미는 다소 떨어진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깊이 막 깊게 생각해야 되고 뭔가를 계속 찾아야 되고 물음표가 계속 던져지는 어떤 이런 스타일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저는 굳이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은유가 많아도 이해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영화가 정말 불친절합니다 내가 보기엔 정말 불친절해 너무 모든 걸 열어놨기 때문에 진짜 뭔가 두 시간 동안 재밌게 본다라는 느낌은 아니고요 좀 약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인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잘 풀어지거나 그 이야기를 받아들인 사람들로 하여금 좀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었다면 좋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투성에다가 어쨌든 여기 주인공도 더 불친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기 주인공도 사실 그 아래세계에 처음 간 거잖아 우리처럼 똑같잖아 외가리 새끼 따라가지고 처음 간 거잖아 그러면 얘도 좀 뭘까 뭘까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냐면 우리는 그 주인공의 시점으로 보는 거잖아 그죠 주인공에 투영돼서 보는 거잖아 근데 이 주인공이 너무 거기서 숙달된 어떤 그 행동들을 보여준단 말이야 처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의 어떤 그 침착함과 전혀 놀라지도 않고 너무 편안하게 모든 것들을 수행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관객들 입장에서는 뭘까 약간 좀 물음표가 던져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관객들 입장에서는 주인공의 투영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걸 주인공도 궁금해 해줘야 되고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을 주인공이 보여줘야 된단 말이지 뭐 어 뭐야 여긴 어디야 막 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해야 그 주인공이 궁금해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도 궁금증이 풀린단 말이지 근데 그런 작업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냉정히 말하면 주인공의 매력도도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오히려 외가리가 좀 매력적이고요 외가리가 좀 입체적이고 재밌고요 그래서 관객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좀 불친절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도 알겠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나에 따라서 굉장히 이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상황은 있겠지만 근데 이건 좀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간 것 같아요 과하게 간 것 같아요 너무 불친절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재밌게 계속 생각하면서 되뇌면서 봤거든 근데 솔직히 말하면 막 이렇게 엄청 재밌진 않았어요 미쳤다 이 정도는 아니었고 그냥 곱씹어 볼 만한 영화 정도 나는 이거를 좀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좀 불친절하게 그거를 계속 생각하게끔 만들 필요는 없지 않았나 아니 근데 내가 말하니까 되게 어렵진 않아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어렵진 않아 그냥 얘가 새엄마 새엄마 구하려고 가는 영화고 결국 엄마 새엄마 구하고 엄마도 만나 그리고 엄마는 자기 세계 가고 자기도 자기 세계로 돌아와 어렵진 않아 내용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영화는 재밌게 보고 싶잖아 그럼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감독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가 파고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걸 파고들기에는 너무 장벽이 높아요 그러니까 근데 막상 이 얘기는 우리가 단편적으로 얘기가 어렵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얘기가 재밌어야 되잖아 근데 얘기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재미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은유들이나 그 상징을 찾아야지 재밌는 영화인데 그거를 배제하면 재미가 없어 이 내용은 내용 자체는 너무 쉬워 근데 그 내용 자체만 보면 너무 허술해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그 상징을 찾아야 되는데 그 상징만 가지고 찾기에는 또 너무 난이도가 높아 그러니까 이게 이도저도 아닌 거지 예를 들면 곡성 영화가 있잖아 곡성도 사람들이 계속 고 싶잖아 이건 무슨 생각 이건 무슨 의미지 이건 무슨 의미니까 저건 무슨 의미지 이렇게 곱씹잖아 근데 그걸 곱씹지 않아도 곡성 자체가 재밌잖아 그쵸 그거를 굳이 우리가 찾아보지 않아도 해석을 물론 찾아보면 더 재밌지만 찾아보지 않아도 그냥 곡성 자체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서 나름 재밌잖아요 그쵸 뭔가 오컬티적인 재미가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영화가 어쨌든 끝나고 나면은 어? 천우인은 뭐지? 그럼 저 신부는 뭐지? 마지막에 악마는 뭐지? 이러면서 찾아보면 또 그 찾아보는 재미가 있잖아 근데 그걸 안 찾아봐도 재밌잖아 근데 이 영화는 그걸 찾아 봐야지만 재밌는데 찾아보는 그 영화 내에서 그걸 찾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고요 근데 그걸 빼고 보기엔 재미가 없어요 야 이거 좀 어렵다 솔직히 나는 근데 좀 흥미롭게 보긴 했거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뭐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좀 나는 흥미로웠어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하면서 봤거든 어 저거는 저런 의미인가? 이러면서 완전 쓰레기같이 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곱씹어볼 만한 영화긴 해 애니메이션이 난 잘 나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진 않는데 맞아 기본적으로 만듦새가 뭐 아예 허술한 영화는 아니야 가문의 영광같은 영화는 아니에요 절대 그런거랑은 비교하기 어렵고 심지어 나 좀 솔직히 말할게요 울림도 있었어요 약간 울림이 있었어 마지막에 그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랑 주인공이랑 외갈이 뒤에 있고 앵무새가 부수려고 하거든 돌을 근데 그전에 둘이서 막 대화를 해 근데 거기서 약간 좀 찡했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약간 눈물 흘리진 않았지만 약간 그 찡함이 느껴졌어 뭔가 이 윗세대들의 어떤 그 참회? 이런게 좀 느껴져가지고 약간 좀 찡하긴 했어 뭔가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이 작가가 좀 하고 싶은 말의 진정성을 좀 뭔가 아 약간 느껴지니까 약간 울컥한 것도 있었어요 솔직히 나이 먹어서 그런가? 왜 그런게 울컥하지? 아 솔직히 좀 좀 울컥하긴 했어 거기서 아니 부금이 아니라 그 대사들을 서로 이제 큰할아버지랑 주인공하고 이제 주고받는데 거기서 좀 마지막 거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후계자 할거냐 말거냐 이걸로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좀 울컥하는 지점들이 난 있었어 기본적으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역대급 어렵다 이게 엄청 재밌진 않았는데 자꾸 생각이 나네 외가리 새끼도 생각나고 외가리 새끼가 좀 웃기긴 해요 외가리가 좀 여기 신스터러긴 해 아 그리고 아 그리고 맞아 여러분들 그 조류를 혹시 무서워하는 분 있잖아 조류공포증 있으신 분들은 보지 마세요 이거 주 등장인물들이 다 쇠들이라서 조류공포증 있으시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아 왜냐면 앵무새 떼거지로 나오고 펠리컨 떼거지로 나오고 외가리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와리와리는 좀 귀엽긴 해 와리와리는 좀 귀엽게 나오긴 해요 저는 아 이거 좀 어려운데 아니 기본적으로 못 만든 애니메이션이 아니잖아 근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음악도 괜찮았고 그림체도 좋았고 그리고 어쨌든 이 작가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용기있게 했고 불친절했다 해도 저는 그래도 최대한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그걸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제 선에서는 어쨌든 그거를 이제 뭔가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하고 싶은 말로 정도로 이제 이해를 했거든 어쨌든 난 그렇게 해서 이해를 했고 아 맞아 현대미술 같아요 약간 그 지하세계는 약간 현대미술 보는 것 같아요 난해해요 좀 아 근데 자꾸 여운이 남아 아 이게 오히려 나는 그런 생각도 들어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아 됐다 그만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제 와서 느끼는 건데 그 위에 생활 윗생활 있죠 현실세계를 조금만 줄이고 아랫세계에서의 어떤 빌드업을 좀 더 탄탄하게 했다면 훨씬 더 약간 느낌이 뭐냐면은 걸작이 될 수 있었는데 나 진짜 걸작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해 메세지나 뭐 이런 표현들이 근데 조금만 친절했으면 진짜 걸작이었는데 조금만 친절했으면 너무 불친절한 게 좀 아 근데 너무 불친절해 근데 어쨌든 영화도 재밌어야 되잖아요 뭐 비공식 작전보다는 위에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가면은 여기가 기준이에요 15,000원 기준 솔직히 말할게요 추천하진 않습니다 추천하진 않아요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재밌게 보기에는 저는 그런 애니메이션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 뭔가 미야자키아우를 좋아하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걸 좋아하고 곱씹어보는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그런 분들은 추천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굳이 이런 생각 듭니다 그래서 한 13,000원 정도로 가겠습니다 15,000원 기준으로 좀 아쉽다 좀만 친절했다면 좋았을 텐데